애기들은 순수한 애기는 엄마가 살인을 저질러도 유치장에 가서도 엄마하고 막 울 거야. 근데 머리가 굵으면 미움이 창궐하지요. 그래서 딱 자기 엄마를 네가 살인을 저질렀어. 창피해. 수치스러워. 너는 내 엄마 아니야. 가보지도 않고. 그게 정의로운 자식이야. 안다고 이미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놈이 열등이에요. 그놈이 열등이야. 자기 판단이 아니 자기가 신이야? 판단하게. 판단할 때 그게 수치의 고예요. 수치 떠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이 많이 왜곡될수록 이상한 판단해. 여러분이 어떨 때 거울 보면 너무 미인 같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떨 땐 되게 못생겼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신과 남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때 그 잣대가 반드시 왜곡돼요. 열등이가 심할수록 어떠냐면 정말 어이없는 잣대를 대. 공부가 정말 안 됐는데 자기가 공부 다 됐다고. 잘난 척하면서. 나한테 와갖고 자기가 거의 깨달았다고. 지난 기수에도 왔었어. 깨달았다고 해라. 여신과 한번 놀겠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열등하니까 잘났다는 걸 붙잡을 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과대평가하는 줄도 몰라. 그놈이 평가하니까. 남이 보면? 근데 남이 얘기를 잘 안 해주지. 왜 미움받으려고 해줘? 그냥 좀 이상한 애구나.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보겠지. 또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열등이는 두 종류예요. 자기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공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아예 잣대 자체가 아주 자기를 하찮게 보이는 잣대를 가질 수가 있어. 두 개로 그렇게 봐요.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중요하죠.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부모님을 보면 엄청 높게 평가하거나 아예 그냥 밑바닥으로 평가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래서 부모님 중에 애 기 살린다고 계속 칭찬하는 부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가 자기의 단점을 못 보고 못하는 걸 몰라. 그냥 어우 난 잘하나 보다. 무조건. 그리고 또 항상 너는 못한다고. 잘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밟아 놓으면 그 아기는 나는 진짜 열등이 같다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제가 이제 티토크 하면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하고 지내면서 그걸 한 1, 2년 많이 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해런만은. 그래야 돼요. 아파도 할 수 없어. 빼앗아파도. 못난 사람한테 잘났다고 해주면 칭찬이 아니야. 걔를 갖다 눈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지. 못난 사람한테는 못났다. 잘난 사람한테는 잘났다.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다. 못한 사람한테는 못한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 상대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 아픔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거든. 있는 그대로 자기 보게. 그게 아는 거야. 자기를. 근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절대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가해자야. 착각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가해자야. 근데 그 가르침은 꼭 이렇게 제 입이나 옆에 사람 말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그 가르침은 신성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 늘 시시각각. 지금 이 시간도 늘 24시간. 어떻게. 내 옆을 봐. 내가 지금 거울을 딱 전신고를 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집에서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내 엄마, 아빠, 부모, 자매, 형제, 자식을 다 봐. 어떤 모습인가. 그게 나예요. 네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시시각각. 그걸 못 알아차리면 인정을 안 해. 그거를. 뼈 아프게.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알 때까지.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계속 봐. 그럼 내가 수치인 걸 인정해야 돼.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잘라지려고 붙잡아. 응?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소용없어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수치스럽다고 인정 안 해. 그게 가해자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매가 와. 매가 현실을 직시 안 하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게 가해자예요. 인정 안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인정하면 아픔을 느끼거든.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도가 안 돼 있으면 스승하는 게 너무 뼈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찔러야 되니까. 얘기하면 아플 거 알지만 아파야 알아차리거든.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러고 안 하잖아. 안 바뀌어 존재가 네. 그리고 머리로 알았다고 하고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강의도 이렇게 많이 듣고 여기서 몇 년 수행했어. 그러니까 나 잘났지? 이렇게 그걸 붙잡고. 벌써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 못난 놈이고. 나 이렇게 못났어. 제대로 여기서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힘들어. 잘난 놈이 자기를 못난 걸 붙잡고 있는 거. 잘났다 못났다가 없어 여러분은. 그냥 완전함인데. 그걸 평가하는 자체가 수치야. 그냥 내려놓고 죽어야 되거든. 그냥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건 뭐야? 아파야 돼. 몸이 딱 아프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마음이 괴롭고 아파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내가 안다 모른다도 없이 그냥 존재가 저절로 변해. 그런데 맨날 입으로 얘기하니까 안 아파. 그런데 조금 예민하고 머리가 샤프하고 머리가 조금 마음이 발달아 나기는 받아들여요. 조금만 아프게 그러면 바로바로 존재가 변하는데 미련 맞고 고집 세고 짐승성 수치가 강해서 고집 부리고 미련 맞게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기를 바래. 그걸 이렇게 고집 부려. 집착해. 얼마나 어리석어.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길 바라고. 내 상황도 다 그렇게 왜곡해서 봐. 그런 아기들이 있어. 그런 아기들은 죽어도 마음으로 안 들어가지. 그리고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좋아질 거야. 난 다 알아. 상황은 계속 악화되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픔으로 안 들어가. 안 느껴. 그래서 혼내줘요. 혼내줘도 안 받아들이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왜 그러냐. 여러분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미움을 느끼는 거와 인정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이래. 혜관님 나는 미움을 인정했어. 왜? 하루 종일 미움이 올라와. 미움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인정받은 마음은 훅 내려가서 안 올라오게 돼 있어. 계속 올라오는 건 내가 걔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야. 걔를 느껴주고 버리는 거야. 아 자 내 미움 올라왔지. 자 느껴줄 테니까 빨리 꺼져버려. 이러고 있잖아. 기꺼이 미움받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미움받겠다고 결심하는 거야. 허용하는 거야 미움을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그런 아기들 있지. 사랑만 받으려고. 미움 절대 안 받겠다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런 아기들일수록 고집이 센 아기들일수록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기 못 받아들여. 돈 많이 벌어야 돼. 고집부려. 집착하고. 지금 현실이 가난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안 받아들인다고 현실이 바뀌나? 그럼 미련 받은 열정이가 어디 있어. 아무리 고집부리고 안 받아들여도 안 바뀌어 현실은. 그런데 그냥 고집부리고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업을 짓지요. 죄를 짓지요. 어떤 말을 해? 부자들 미워하거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안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라마 잘 살고 있다고 자꾸 가식 떨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이 누구 탓이라고 계속 미움 써. 미움을 쓸 수밖에 없게 돼. 그 미움이 자기 우주에 창궐해서 그게 가해자가 돼서 미운 현실. 더 가난하고 더 아픈 현실을 만들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이야. 존재가 변하는 걸 삶이 변하는 거야. 삶이 안 변하고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계속 미움질하면서. 남 탓 해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밟혀서. 받아들여. 자기 미움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미움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사랑만 받고. 돈은 많고. 자기는 귀한 사람 되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그래서 꼭 이러지. 승진 시험 봤는데 몇 번에 떨어지면 내가 열등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험이 이상하게 내서. 누군가 비리를 저질러서. 꼭 이래요. 미움 쓰고. 아픔 안 느끼려고. 자기 열등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미움이 계속 올라오면. 아 내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미움받을 존재로. 미움받은 존재로 인정 안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행이 뭔데? 자기 마음 인정하는 건데. 각오를 해야 되잖아. 받을 각오를. 각오는 뭐예요? 해로 엄마가 미움 주면 그냥 미움 받고. 그 각오를 해야 돼. 사랑 주면 사랑 받고. 그 각오를 안 하고 마음 인정 안 한 아기들은. 여기 마스터 아기들은. 아예 그냥 그걸 될 때까지 징계를 해요. 그래서 딱 받아들여서. 내가 미움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럼 벌써 에너지가 훅 떨어져. 사람들이 미움이 떨어져. 근데 죽어도 나 미움 안 받을 거야. 사랑만 받아야지. 그게 미움이야. 왜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 돼. 남들은 미움도 다 받는데. 그리고 자기는 남을 왜 미워해. 그런 아기를 하는 짓을 봐요. 미움 계속 올라오는 아기. 남한테 미움질하지. 근데 자기는 미움은 일도 못 받는 아기야. 미움받아 각오하라고 하면 그거 싫어. 계속 거부해. 미움을 이렇게 접어보면 훅 받아들여서. 이렇게 딱 아픔을 느끼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안 해요. 해로 엄마 안 건드려. 그치? 옆에 사람도 안 건드려. 귀신 같은 거야. 해로 엄마는 의식적으로 일부러 공부시키려고 건드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옆에 가면 미움이 싹 올라오거든. 인정 안 한 아기들은. 옆에 가면 미움 받는. 저절로 막 미워. 얼굴 보고 있으면. 올라와. 건드리게 돼 있어. 그럼 그때 그냥 미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네가 왜 나 미워해. 같이 미워하고 덤벼. 그러면 미움받은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게 교만이야. 왜?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미워할 자유, 사랑할 자유. 그치?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왜 나 미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자유가 있어. 허용해야 돼. 또 나한테도 허용해야 돼. 내가 미워할 자유, 사랑할 자유. 그럼 미움직 계속하는 아기는 왜 하느냐. 자유를 안 줬어. 자기 미움한테. 허용을 해서 그런 것 같지. 거꾸로야. 허용을 안 했어. 미워할 자유를. 나한테. 오직 사랑만 해라.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고 있어. 수치 줘. 그러니까 남이 미움 써도 너 왜 미움 써. 이렇게 수치 주면서 허용을 안 해줘. 마음은 자유로운 것.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움을 쓸 때 수치 주면서 수치로 미움을 쓰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허용해야 되는데. 누구나 자유가 있어. 사랑도 쓰고 미움도 쓰고. 그치? 열등이도 쓰고 월위도 쓰고. 할 자유를.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허용 안 하니까 남한테도 그 마음을 허용 안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참잖아. 누구한테 미움 올라올 때 참아 안 참아. 참잖아. 써버려. 그거 허용 안 하잖아 자기한테. 특히 윗사람이한테 미움 올라올 때 허용해야 되잖아. 허용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참고 참았다가 어느 날 터뜨려. 엄마한테 그냥 조금 싫으면 엄마 미워 이러고 그냥 썼으면 되는 걸 참고 참고 참았다. 1년의 연중 행사. 뭐 상사한테도. 갑자기 되게 착한 여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홀크가 되면서 그동안 참았다 모든 걸 터뜨려. 그러면 상사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때그때 말을 안 하고 참았다가 한꺼번에.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한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만둘 거예요. 뭐 이러잖아. 참 나. 아니 몰라. 이 아기 때문에 주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 안 되겠네. 인정을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미움을. 그걸 참아요 올라오면. 그리고 두려워. 미움 쓰려고 하면 자기 미움이. 그래서 누굴 보고 미운데 미움이 이렇게 올라오면 두려우니까 이거 참아 자꾸. 말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 참으면서 허용을 안 하는 거야. 허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남에게 허용을 안 하죠. 하도 참고 허용을 안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미움을 그렇게 허용 안 하니까. 본래가 계속 쳐서 미운 상황이 계속 오게 해. 그럼 계속 미움 질을 해. 그래서 자기 우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애고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 불평, 미움을 많이 해. 남탓하고. 여러분이 만든 현실은 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만든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머리로만 강의 듣고 몸은 그게 아닌 거야. 너무 짐승성이 강하니까 오직 보이는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만 집착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무시하니까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가해자면, 빈곤한 의식이면 다 가게 될 거야. 가해자가 뭐예요? 가해자 의식이. 되게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쓰는 의식이 그거예요.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열등이를 인정 안 하면 계속 부정적인 약자의 마음을 써. 약자 마음은 뺏긴 자의 마음이니까 불평, 불만. 가장 나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마음이지. 초라하게 만드는 마음. 불평, 불만. 힘들다. 못 탈먹겠다. 열등이 마음 많이 쓰고. 그리고 남을 원망해. 내, 내,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안 느껴. 남의 책임이라고 느껴. 남 탓해. 이럴 때 여러분의 우주는 그냥. 그 부정성, 가해자로 그냥. 근데 여러분이 짐승성 수치 인정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짐승성 수치 딱 분리하잖아. 그게 가해자인데, 약자의 수치. 딱 분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고마워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감사미와. 특별히 누구한테도 아니야. 물어보면. 그냥 다 감사해요. 그냥 저절로 마음에서. 머리에 생각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고 싶어요. 뭔가로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100%예요. 이 공부 시켜보면 의식이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사는 아기들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을 써. 누구든지 주고 싶은 마음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그치? 근데 그 마음이 안 올라오고 뺏고 싶고 미움만 올라오는 건 짐승성 수치라고 해. 그 짐승성 수치가 바로 미움이거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 즉, 수치당을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거든. 각오를 보통 못해요. 죽어도 안 해. 안 하면 죽질 않아, 짐승이. 그냥 미움받아야 죽는 거지. 그냥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좀 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 상황이. 그래서 현실에서 돋닦는 거야. 현실의 상황을 잘 견디고 버티는 게 도대는 거야. 그때 미움과 부정성 안 쓰고 이게 내 탓임을 알고 그 괴로움,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걸 버텨내는 게 이게 수행인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미움과 부정성, 짐승성을 쓰면 절대 안 죽어요. 그걸 못 알아차리면. 여러분 그 짐승성에 휘말려서 그 미움과 부정성과 온갖 거기에 휘말려서 그 수치를 떨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 통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가 멋있는 건데? 돈 많이 버는 거? 사람은 있잖아. 언제 멋있는 게 나오냐면 어려울 때. 좋고 다 이렇게 잘 돌아갈 때는 애고가 잘 안 올라와요. 다 척할 수, 여유가 있거든. 하지만 여러분이 연단 두 시간 시키면 다 나온다? 안 할 수 없지. 그치? 다 나와. 저래 봐. 다리 부러질 때 다 올라와. 내가 어떤 모습인가? 흐트러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걸 못하면 누구나 다 이래. 힘들면 이래. 노. 내 열등이가 아주 심한 거야. 내 가해자가. 가해자는 뭐예요? 어려울 때 버티는 힘이 없는 거야. 바로 미움으로 돌아서서 절대 이 어려운 역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현실 상황도 안 받아들이고 어려운 힘든 거 안 받아들이고 버티는 거야. 그게 가해자예요. 그게 다 나오지. 그래서 공부될수록 어때요? 아주 아주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는 항상 각오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순간 이게 다 물거풀처럼 사라지고 길가에 나왔는데도 공장 가서 딱 이래서 다시 딱 맨몸으로 일었을 자신이 있어. 두렵지 않아요.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돼. 정신력으로. 그렇게 사니까 두려운 게 없어. 지금 당장 죽을 각오도 하고 있어. 죽으면 기쁘게 받아들이리라. 본래께서 부르시니까. 누군가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서 나를 버릴지라도 난 다시 거기서 절망하거나 자살 따위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다시 맨몸뚱이로 세상 사람들이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지.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일이 갈비집 가서 갈비 이렇게 써비에 써비에 써비. 나 왜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썰어서 나는 고기를 올려주고 싶어. 그 밥 떠봐 이렇게 해갖고. 나 왜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내 기억 속에 아주 어린 시절에 갈비를 처음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와서 이렇게 구워서 제 이렇게 밥 숟가락에 이렇게 얹어줬던 기억이 있는. 너무 사랑받았던 기억 때문인가 봐. 그렇게 나가서 알바는 갈비집 알바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구워갖고 내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드세요. 자 숟가락 떠봐. 이렇게 하고 싶은. 얼마나 재밌어. 난 공장 가면 사랑받을 자신 있어. 사장님한테 충성을 다 하는 거지. 네 사장님 충성.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엽겠어. 그래서 열심히 일해줘. 두 사람 몫을 막 해줘. 힘들 때 사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해주고. 가서 밥 좀 사주세요. 애교 떨어져서 밥도 먹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 아니 재미난 일이 한두 개요. 명품을 거쳐야 돼. 그런. 그게 이상한 짐승이야. 명품 거쳐야 행복하고. 백화점 가고. 옛날에 제 짐승이 그랬어요. 백화점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다. 죽어도. 그랬더니 백화점은 커녕 상점도 없는 곳에 본래 깨서 날 보내버렸어. 즉사. 즉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찾게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기도 멋있게 딱 버티고 싶어. 그게 안 되잖아. 찌질해서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잖아. 그치?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아기들이 공부되는 거야. 어쨌든 가해자는 절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 어떤 애고든 역경을 돌파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역경이 오는데 그걸 어떤 자세로 넘느냐가 중요해.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돌파하지 않고 그 역경에서 계속 징징거리고 미움 쓰고 계속해. 계속. 계속해. 누구 원망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미움 안 받아들이고 수치 떨고. 열등이로. 노력 안 하고 두렵다고 하면서 노력 안 하고 하면 계속 밑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미움 받아도 좋고 땅으로 굴러도 좋고.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좋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절대 안 받아들이고 수행해 와서 시작하면 편하게. 쑥 넘어가야지. 이런 자세니까. 여러분 금을 갖다가 순금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2,000도씩 막 이런 데다가 이렇게. 3,000도씩 이렇게 넣어. 그리고 쇠를 단단하게 연단할 때 어떻게 하죠. 2,000, 3,000도에 넣었다가 물에다 담갔다가 이걸 반복해. 이걸 계속. 이게 수행이에요. 아픔 속에서 에고는 죽는 거예요. 단련 받으면서. 인생이 그 단련의 과정이야. 삶의 아픔이.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 안 올라온다고.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아기들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아기보고 그랬죠. 나가서 번지점프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한대. 아니 두려움이 올라오고 싶다며. 그런데 그건 무서워서 못한대. 얼마나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강도로 이만큼은 살짝 느껴서 호흡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게 나가려면 그렇게 무서워야 되는데. 내 수치가 이만하게 커. 그럼 수치를 그만큼 느끼려면 그렇게 당해야지 느끼는 거지. 그걸 안 느끼면서 호흡 조금만 느껴서 이 큰 걸 버리려고. 그게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견디지 않으려면 열등이 찌질이고. 내 미움이 이만해. 미움 안 받겠어. 그게 가라하키라는 얘기야. 계속 밀어내면 미움 더 받지. 미움을 그렇게 받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자기 미움도 인정하고 쓴 거를. 써놓고도 인정을 안 해. 똥 싸놓고도 내 똥 아니라고 할게요. 그 자기를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안 할 거야. 이게 가해자예요. 고통과 실현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돼. 그리고 고통과 실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될 지침이 있어. 의존성이 올라와. 힘드니까.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기대. 자기가 스스로 그 역경을 돌파하지 않는 한. 기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가 죽어야 돼. 반드시 실망할 거야. 의존하고 기대면. 훌륭한 부모는 누구냐. 자기 없이도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홀로 잘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부모예요. 훌륭한 스승은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딱 분리시켜서 쓰게 하는 사람이지. 의존시키고 자기 없이 못 살게 만들면 불행한 거지. 아프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는 아가들은 나한테 사랑받고 싶고 집착으로 의존하려는 아기들 오지 마세요. 내 앞에 목을 내놓고 애고 죽여달라고. 단 이건 있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군가 마음의 의지처가 돼. 내가 극복하지만 그래도 헬 엄마가 의지가 돼서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 그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고는 버팀목만 있으면 다 넘어가. 등 뒤에 든든하게 있으면.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매일 아팠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든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애고가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의지한다는 걸 몰랐거든. 맨날 약국 끝나고 오면 이게 누워서 아이고 오늘 얼마 벌었니 이렇게 하니까. 짜증만 나고 엄마 없으면 더 내가 그냥 홀홀 날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약국 출근하기가 싫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지. 다 귀찮다 이렇게. 내가 그분한테 엄청 의지하는 걸 알았어. 애고들은 다 의지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엄청 의지하는 거야. 의지하는데 내가 그런 의존성은 그런 의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돌을 열심히 막 닦고 쉬지 않고 했던 건 우리 아기들을 잘 가리키는 스승 되고 싶어서. 우리 아기들 많이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돈 벌고 영체 갤러리 만드는 거. 세상에 많은 아픈 아기들이 내 갤러리에 와서 영체 그림 보고 그 사람 들어가서 치유되는 거.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뭔가 줄 곳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거든. 그런 힘이 나서 극복하는 거야. 어려움도. 그치? 근데 아무것도 자려고는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건 아는 말. 이렇게 의지하고. 그건 아기 때 그러는 거야. 그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고등학교 이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해 하는 거야. 원래 대학 안 보내줬어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광개토대왕 봐. 16살이 왕을 했는데. 그렇잖아. 나라를 통치했어. 온 국민을 딱 이렇게 덕으로 다스려서 다 부모 역할을 했다. 나만 18살에 의식이 성장하면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징징거리면서 의지하려는 아기들이 주로 미움을 써. 너 때문이라고. 네가 다 해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찌질하지 않아? 그 모습을 딱 봐요. 그게 가해자야. 그게 가해자. 그래서 맨날 원망 쓰고 부정성 쓰고. 미움질하고. 자기만 사랑해다가 자기만 보라고. 애기요. 사랑받으려면 세상 사는 처세술이에요. 이것만 잘 들으세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자기 가해자가 누군지 보세요. 가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가해자인데. 그러니까 짐승의 수치는 못 알아듣는 거야. 짐승의 수치는 보이는 것만 믿고 마음을 안 믿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엄마가 가난병이라서 그랬어. 그러면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나서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의식이 하는 건데. 마음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항상 문제를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나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백점 백패하는 거야. 자기 의식에서 봐야 돼. 사람의 의식은 하나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거에도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아기가 있고. 미움을 조금만 뭐 해도 미움을 쓰는 아기가 있고. 애기들은 순수한 애기는 엄마가 살인을 저질러도. 유치장에 가서도 엄마하고 막 울 거야. 근데 머리가 굵으면 미움이 창궐하지요. 그래서 딱 자기 엄마를. 네가 살인을 저질렀어? 창피해. 수치스러워. 너는 내 엄마 아니야. 가보지도 않고. 그게 정의로운 자식이야. 자기가 마음을 쓰고 자기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 그게 눈이에요. 그게 눈. 신성의 눈은 모든 걸 사랑으로 보고 분별 없는 눈이야. 그냥. 사랑으로 본다는 건 사랑의 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여. 미움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도 받아들이고 역경도 가난도 그냥 가난뱅이를 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면 또 부자로 살고. 여러분은 분별심 때문에 가난하면 창피하다고 가난한 자기를 수치주고. 부자면 남들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도 또 이렇게 숨기고. 항상 괴롭지. 그 분별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아기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해자야. 여러분 마음의 가해자.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가해자. 그래서 올바르게 못 보는 거죠. 현실 상황은. 내 문제로 볼 때 비로소 현실 상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음 안에서 문제 해결은 딱 하나다. 원인과 해결책은. 문제점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예요.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게 곧 치유라고 내가 강의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가난한 내 현실을 바꾸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가난한 나를 완전히 인정하면 가난해서 벗어나. 절대 인정 안 하니까 안 벗어나. 인정은 뭐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를 받아들이고. 이 아픔을 느끼면서. 이 아픔을 느끼다 보면 이거에서도 행복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벗어나는 거야.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은 못 벗어나요. 설사 벗어나고 나서 그 뺏는 애고가 부자가 돼도 늘 수치가 올라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이 올라오면서. 그때처럼 안 하려고. 더 있는 척을 해서 졸부처럼 행동해서 수치당하거나 세상에서. 아니면 또 그때랑 똑같이 재산은 싸놓고 돈 하나 못 사서 가난뱅이로. 늘 아픔 느끼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벗어나는 방법은 인식하는 거야. 아픔을 느끼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픔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남탓 원망 안 하고. 불평불반 안 하고. 그게 올바른 의식이고 그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급함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벗어나 언젠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집착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느껴요. 가난이 문제라고 느낄 때는 절대 가난은 해결 안 돼. 문제라고 느껴서 해결한 풍요는 반드시 또 빼앗아가. 풍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의 아픔은 여전히 있거든. 다시 가난해지죠. 항상 그러시게. 내가 열등의 아픔이 올라왔을 때 내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가끔 보면 남자분들 중에 대충 대여섯 번 사업 망하거나 많이 망한 분은 열둘, 열세 번씩 망한 아기들이 와요. 왜 그러냐. 망하고 나서 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 안 한 거야. 이건 운이 없어서 망했어. 누구 탓이야. 시대가 안 좋아. IMF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뭐를 놓쳐서 이게 망했지. 아픔을 느끼고 교정이 안 되는 거야. 뼈 아프게 아픔을 느껴야 바뀌는데. 그냥 머리로 반성하는 거야. 열심히 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문제점을 딱 집어내야 돼. 여러분. 그냥. 그런데 마음이 발달한 아기는 그걸 집어내. 아픔을 느끼면 교정. 교정. 헤라 엄마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마음을 알면 다 하는 거야. 그거를 아픔으로 팍 쳐서 들어가서 그 아픔으로.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뼈자리에 느낄 때 바뀌는데. 안 들어가잖아. 인식을 안 하려고 하잖아. 자꾸 남탓하면서 내 문제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의식의 문제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수치당한 아픔 안 보려고 그러고. 상대가 나라는 걸 인정 안 하잖아. 내 옆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가해자 피해자가 크게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두려워 덜덜 떨어. 가해자 피해자의 미움을 보면서. 열등의 미움을 보면서. 미움을 두려워하는 애고가 있는 거지. 미움을 두려워하는 애고는. 미움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싸우거나 말거나 편안해. 그러면 집안에 싸움이 종식돼. 지난번에 어떤 학원을 왔냐면. 수행을 왔는데. 뭐 때문에 왔어? 엄마 아빠가 늘 싸운데. 너무 괴롭대. 그거 해결하러 왔대. 그래서 그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네가 문제여. 자 너도 친하지 않은 친구하고는 싸우지? 네. 싸움이 왜 문제여? 사랑하니까 싸우는 건데. 네가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미움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 늘 사랑만 하기를 바라고 집착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괴로워하는 건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미움을 보고. 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인정하고. 잘 싸우셨어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한 판 왜 안 해? 심심하지 않아? 에너지 좀 써야지? 이렇게 해주는 거지.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내 미움을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럼 좀 이따가 그들도 시들해서 안 싸워. 받아들임이거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가해자다. 죽어도 고집 부리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렇게 돼? 이 아픔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엄마 아빠 열등이 수치를 보면서. 어? 왜 그렇게 했어? 원망한다고 바뀌어? 그게 가해자예요. 아픔을 받아들이고 밑바닥에 굴러서 그냥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나는요. 사실은 도닦기 전부터도 그런 생각 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주로 태어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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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래? 그럼 난 노 했을 거야.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봐. 아파야 인생이라고 봐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겪어내야. 그 다음에 큰 희열도 있고 산 것 같고 보람도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아프고 행복해? 고통이 필요해요. 희노애락 다 필요한 거야. 고통이 샥이죠. 만물은 그게 필요해. 고통을 안 겪은 아기들. 그리고 고통을 거부한 아기들은 눈빛이 어때요? 흐리멍덩이. 썩은 동태 눈 같아요. 전체를 가면 많아. 내가 정말 전체를 가면 우리 조상님들이 아픔을 느껴요. 눈동자가 왜 저럴까? 다들 그냥 핸드폰 보면서 누가 나 보는 것도 싫고 내가 남 보는 것도 무섭고 계속하면서 눈은 이렇게 다 총기가 없어가지고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을 딱 단련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으로 자처에서도 걸어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온 고통을 딱 받아들여야 멋있는 사람 되는 거야. 돈 많은 부잣집에 가서 산다고 자기 존재가 변할 것 같아? 자기는 자기를 알아. 얼마나 수치스럽고 열등한지. 내가 내 스스로 당당해야 돼. 멋져야 돼. 멋지게 느낄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아주아주 고난을 극복하는 할 때. 멋지게 돌파할 때. 내가 그때 꾹 굽히지 않고 이렇게 딱 쓰면서 그래 와. 다 와. 모든 아픈과 고통. 내가 맞아주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훅 돌파할 때 멋있고 돌파하고 나서 그런 자기 존재가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탈하면 안 돼. 부모는 아기들을 고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타고나기를 고통받게 타고 나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내 운명이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 아픔을 딱 돌파할 때. 그때 열등이가 우월이로 거듭나는 거야. 인정하고. 그때 가해자가 사라지고 멋진 당당한 나로 거듭나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짐승처럼 수치떠고 찌질하게 원망이나 미움질이나 하고 평생 해봐. 그렇게 해서 바뀌면 미움질에서 바뀌면 계속하라고 하지. 정신을 딱 차리고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